Q. 이번엔 말... 말이되네 오늘은... 얘들아 오늘 무슨 날? 1주년! 오늘 저희 BTV에 돌... 돌잔치 돌잔치 해야 하는데 오늘 돌잔치 안하냐? 아쉽다 대신 저희가 특별하게 진짜 아무도 모르게 채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깜짝 채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니까 카페에 20명 정도만 접속을 안 해 계신다고 이러다가 20명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길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왜 이렇게 이상해요? 애들 방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비투비의 팬이니까요. 한글말이 안 써져서 한글말이 안 써져요. 저 1주년 특집 깜짝 저 뭐야 채팅을 끝냈습니다. 저 웃긴 얘기도 해드리고 저 학교 생활 얘기도 해드리고 또 별로 도움되는 얘기는 안 한구나. 진짜 수다만 떨다. 야 팬들! 1주년인데 큰 이벤트 못 해줘서 미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이벤트는 컴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는 컴백 녹음을 하러 갑니다. 기대해. 되겠지? 저 오늘 현빈 인트로에 있는 거 입었어요. 길라임 씬 언제부터 올게 입겼나? 길라임 씬 가난하고 소외된 이유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서 써. 길라임 씬 와 리어커 싸움 잘해. 벌써 1년이 됐는데 정말 이렇게 저희 축하해주신 분들 우리 멜로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부투비 이제 슬슬 신이 티눔 던져나와줘. 그럴라면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저희는 여러분들께 음악으로서 더 충족시켜드리고 또 특히 저는 얼굴로서 여러분을 충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순간이로 저희 비추비 1년이잖아요. 벌써.. 그래요. 윤영이가 30초에 비추비 많은 힘이 됐는데 1년 너무 축하하고 가까이 있는 2년, 2년을 기약하며 또 그 2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지 그러니까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일어나서 제가 저희 집 냉장고 위에 저희 데뷔 100일 때 받은 케이크 있어요. 100일 때 받은 케이크 그걸 봤는데 오 진짜 100일 때가 진짜 진짜 얼마 전 같은데 그 케이크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1주년이라고 하니까 잠시도 이렇게 시간이 전에 내년 2년째를 기약하며 저희 비투비 멜로디 화이팅해서 최고의 가수와 최고의 팬들이 될 수 있길 모두 빠샤 그치? 뭔가.. 하나 같이 하자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 둘 셋 화이팅 빠샤 말고 하나 둘 셋 빠샤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은선아 지난 1년 동안 리더로서 참 고생 많았어 또 너는 정말 너가 없었으면 내가 저리 가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1주년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지금 채팅방에 제가 다 지금 제 마음을 표현했거든요 채팅방에서 다들 제 마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재밌게 해드렸어요 아무튼 진짜 기분 좋아요 너무 좋고 저희는 앞으로 진짜 더 멋있는 모습으로 꼭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모습 말고 더 멋있는 모습 사랑해요 진짜 아 이거 좀 지고 있어 좀 파트를 날릴 거야 저희 유튜브 이제 1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1년 안에 뭐 저희의 1년 남을까 아니지? 응 저희의 모습을 보여 드리기엔 너무너무 짧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 이제 1년이니까 저희 모습을 한 1% 정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저희 앞으로 승승상부하는 비투비 되겠습니다 오케이 빠이